긴장하지 않아도 돼. 누나의 선율 속에서 편안해지자. 쉐나도 철이 들어야 할 텐데. 사장님에게 짓궂이 굴면 알려줄래? 누나가 잘 타일을 테니까. 반가워요. 신사숙녀 여러분. 어머, 감상은 필요 없어요. 합주를 시작해볼까요? 편안하게 지켜봐, 사장님. 다들 화음을 맞춰보죠. 싸우세요. 연주가 끝날 때까지. 깊고 웅장하게. 안락하게. 자, 연주를 시작하죠. 자, 여러분. 저의 독주랍니다. 이 파트가 클라이막스예요. 기쁨도 슬픔도 이제 끝이랍니다. 잊으세요. 기쁨도 슬픔도. 합주를 끝내보죠. 조금 시끄럽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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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는 세게 잡으면 안 돼 이 몸에서 제일 민감한 부위란다 또 만지면 누나도 간질간질로 혼내줄 거야